어느 팀이 더 강한 것인가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긴 할텐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또 해주시면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쿼터백 봅시다 스테포드 대 버로우 여러분들의 픽은? 스테포드 대 버로우 노장 노련미의 스테포드냐 아니면은 조벌 이 신인, 괴물 신인 신인은 아니구나 괴물 2년차 아직 젊은 피해 버로우냐 스테포드냐 버로우냐 저는 버로우 박빙, 버로우, 버로우 쪽이 맞네 스테포드 하나 나왔고 버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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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포드죠 same, 조쿨 제 픽은? 제 픽은 버로우입니다 버로우가 지금까지 봤을 때 스테포드는 좀 압박감을 이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압박감을 이기는데 이 경기 내내 적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버로우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 적응하고 뛰어놀 것 같아서 날아다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버로우 깡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일단 쿼터백 쪽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버로우인 것 같고 러닝백 쪽 봅시다 에이커스와 믹슨 여기도 일단 에이커스가 정규 시즌에 많이 뛰진 않긴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좀 박빙인 것 같아요 에이커스 대 믹슨 러닝백은 어떻게 될까요? 믹슨, 믹슨이지 믹슨이지 오, 믹슨이 맞네 저도 믹슨입니다 저도 일단 에이커스가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였나? 그 전 경기,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복귀 전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믹슨이 1000야드 이상 러시를 했고 확실히 좀 폼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믹슨 에이커스 대 믹슨 아무래도 믹슨 다음은 타이덴드 포지션입니다 히그비대 유조마 히그비대 유조마 이거는 진짜 좀 팽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스탯을 찾아봤는데 둘 다 500야드 떼었어요 그리고 둘 다 터치다운이 5개, 4개 이랬고 리셉션도 비슷했고 이거는 미펠레 가자 미펠레 지금 발동 중입니다 발동 중이에요 히그비일지 유조마일지 아 히그비가 맞네 이 페프렐리에서 유조마의 그 저는 유조마입니다 유조마가 자기 깁스를 집어던지는 걸 머릿속에서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조마를 뽑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멘탈이 간지예요 히그비는 그때 드롭이 좀 많았어요 이번 시즌에 드롭이 좀 많았고 유조마는 그런 드롭이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리시버진 봅시다 LA 와이드 리시버진인가 신시네티 와이드 리시버진인가 이야 이거는 물론 컵만 보면 무조건 LA인데 아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신시네티, 체이스, 히긴스, 보이드 저는 저는 솔직히 컵 때문에 컵 때문에 LA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단 오델베컴 주니어가 이번 시즌에는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그 스타 리시버 오델베컴 주니어 폼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스토리라인이 엄청나잖아요 오델베컴 주니어 LA의 이 컵과 오델베컴 주니어가 조금 더 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다음은 오라인인데요 이거는 뭐 하이패스 바하로 그냥 가봅시다 오라인은 뭐 볼 것도 없지 이건 자 다음은 D라인 아 D라인도 솔직히 신시네티 벵걸스 D라인 괜찮은데 LA D라인이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이 도날드가 일단 뭐 NFL 역사상 가장 역대급 잘하는 막 1,2위 다투는 디펜시블 라인맨이기 때문에 이건 뭐 D라인도 LA쪽으로 저는 픽을 해봅니다 라인베커 쪽은 솔직히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어니스트 존스랑 트로이 리더 잘 모르시죠 그리고 신시네티 쪽도 뭐 로건 윌슨이랑 절메인 프렛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그만큼 막 유명한 선수들이 아니라서 물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단 뭐 어니스트 존스는 루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신시네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시네티 라인베커 쪽이 라인베커진 쪽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본밀로와 플로이드 윌슨과 프렛 그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쪽은 사실 D라인으로 제가 좀 묶어봤어요 왜냐면은 하는 역할이 약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펜시브 백 쪽은 도대체 어디가 우세일까 일단 LA 쪽에는 스타 디펜시브 백 코너백 제일런 램지가 있죠 그리고 테일러 랩도 좀 잘하는 편이구요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이 스타파워 제일런 램지가 그나마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LA 디펜시브 백을 픽을 해보겠습니다 백은 뱅갈스 저는 램지를 픽합니다 램지 전체진으로 따지면 근소하게 뱅갈스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스타파워가 그래도 엄청나거든요 세이프티는 뱅갈스가 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잘못했나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 키커 맷게이와 맥피어슨 이거는 솔직히 볼 것도 없습니다 루키 센세이션 맥피어슨으로 가야죠 아하 현재까지 플레이오프 12개 시도해서 12개를 모두 다 넣은 맥피어슨 맷게이는 플레이오프 때 이미 2개의 미스가 있구요 맥피어슨은 벌써 지금 몇 점이야 40점 40점을 넣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엄청납니다 게이가 2개나 놓쳐서 그쵸 게이가 2개나 놓쳤는데 약간 옆으로 놓친 거 파워풀하게 놓친 것도 아니고 짧았어요 공이 47야드 트라이였는데 그거는 프로페셔널이 짧으면 안되지 그래서 승자는 하 미펠레 예상 나옵니다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슈퍼볼 56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소파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슈퍼볼 56은 바로 미펠레의 예상 미충남의 예상 미펠레의 저주 LA 램스가 30대 28 사실 이 스코어에는 어 제 욕심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나와야 제가 조금 더 소리를 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설하면서 30대 28로 LA 램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아악 안돼 데타 신시다 뭐냐 아하이 데타 신시다 뭐에요 스위치백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저는 램스입니다 예 램스 램스 팬 절망 중 램스가 미펠레를 깹니다 맞아요 김용욱님 네 램스가 깰 겁니다 램스가 깨요 이거 램스 라이브 램스로